네 그 다음에 또다시 열려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고객들이요 찾아오는,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괜찮은 나는, 괜찮은 전문가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네 이제 찾아오는 서비스로 이제 제가 내려주신 사람에게 사진을 오른쪽으로 한번 올려볼까요? 네 올려주자, 네 자 올려보면 이렇게 네 다시 한번 왼쪽으로 눕혀볼까요? 네 그런데 다시 이 사진의 오른쪽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돼요 자 우측에 대면 왼쪽의 모습은 이거구요 이렇게 생겼구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1번과 2번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아요? 1번이 더 낫다? 1번이 더 낫다? 3번 우측에 있어요? 2번이 더 낫다? 오우 2번이니 자 이쪽으로 여기가 2번이 낫다? 4번의 모습은 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오른쪽의 모습이 조금씩 더 낫다? 네 그래서 오른쪽의 모습이 훨씬 훨씬 더 낫다? 근데 여자 순간이라는 낫다?는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저런 분들이 이렇게 웨이너들한테 오른들 좀 더 낫다? 생각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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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마워 있습니다 낫다 이제 제목으로 예 아멘